대구시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8,500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을 재막해 나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84억 9천만 원을 모금할 계획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캠페인 목표액의 87.7%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공동모금회의 사랑의 계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사를 통해 성금 또는 물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